크리스탈 클리어 안녕하세요 CLC 승희입니다 여러분 오늘 드디어 CLC의 타이틀곡 페페가 발매되었는데요 들어보셨나요? 못 들어보시면 괜찮아요 지금 가서 들어보시면 되니까요 여러분 CLC 많이 사랑해주시고 페페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희 진짜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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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파이브 안녕하세요 CLC 유진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페페라는 곡 들어보셨나요? 제가 들어보니까 엄청 좋더라구요 저희 CLC 앞으로 열심히 더 할테니까 페페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CLC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CLC 승희연입니다 3월 19일 CLC가 드디어 데뷔를 했습니다 와우 CLC의 타이틀곡 페페 들어 보셨나요? 지금 바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많이 페페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LC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에서 온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꼭 언니랑 알레범를 불러오고 페페이라고 해요 그리고 저희는 섭화와 병을 불러오면 여러분 페페이라는 노래 꼭 들어보시고 우리 CLC 멤버들 그리고 저랑 응원 많이 해주시구요 예뻐 예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CLC 막내 예은입니다 여러분 혹시 첫사랑 앨범 나왔는데요 혹시 타이틀곡 페페 들어 보셨나요? 네 들어 보셨다고요? 아직 안 들어 보신 분들은 꼭 페페 한번 들어 주세요 중독성도 강하고 듣기도 재밌는 노래니까요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요 페페와 CLC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